오늘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고 증언한 본문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의 문제제기 장면입니다. 예수님과 요한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 24절을 보면 아직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이다. 즉 요한이 세례사역을 여전히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예수님이 세례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추종자들 사이에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중 몇 사람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의식과 관련해 논쟁이 붙었습니다. 정결의식 논쟁이라는 것은 문맥상 세례에 대한 논쟁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회계의 세례,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베풀고 계시는 죄사함의 세례, 이 사이에 비교 논쟁이 붙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이건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더 이상 이 상황을 묵과할 수 없어서 스승인 요한에게 그들의 어려운 심경을 토로하게 됩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라비요,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아니, 선생님이 함께 해주셨고 도와주셨고 격려해주고 세워주셨던 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종의 배신감, 그리고 그들의 사역에 대한 위기의식 같은 것이었죠. 제가 벤쿠버에서 한 성도님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민 와서 열심히 준비해서 코인 빨래방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업 하나가 성공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제 자리를 잡고 좀 잘 되고 그런 와중에 한국에서 지인이 와서 그 지인이 뭐 일할 데가 없으니까 자기 사업장에 일을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근데 좀 세월이 지나고 나서 아무런 상의도 없이 길 건너편에 그 지인이 코인 빨래방을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더 좋은 설비에 더 좋은 서비스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고객들이 전부 다 그리로 몰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느끼는 상황 판단은 똑같은 것입니다. 이 상황을 그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말락이라는 선지자 이후에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가 요한입니다. 제2의 엘리아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최고라고 생각했던 자신들의 스승은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어느 날 나타난 갈릴리 시골 청년 예수가 주가를 올리고 있어요. 그것도 요한의 특허라고 말할 수 있는 세례까지 베풀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 예수라고는 안 하잖아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빼면 요한은 뭐가 됩니까? 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경쟁구도인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아빠 엄마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온갖 애정과 관심을 집중받는 것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그러나 오래가지 못하죠. 자기보다 더 어리고 더 귀엽고 더 경쟁력이 있는 동생이 태어나는 순간 이 모든 것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빠 엄마의 모든 애정과 관심을 동생에게 빼앗긴 첫째들의 마음을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후처를 본 본처의 심정이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시추에이션이에요. 그렇게 평생 우리는 경쟁구도에 내몰려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먹을 거 하나의 애정과 관심의 표현 하나의 나이가 들어서는 성적, 외모, 실력, 사회적인 지위, 재력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평가를 합니다. 저희 집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삼형제라서 지루할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재미있었고 사건 사고도 많았어요. 하지만 맛있는 반찬이 올라온다거나 아빠가 퇴근하실 때 맛있는 간식을 사온다거나 서로 더 많이 먹겠다 먼저 먹겠다 난리가 나는 거죠. 자, 어렸을 때는 먹는 것, 장난감, 옷 그러나 학생에 대해서는 성적, 등수, 내가 어느 대학에 들어갔느냐 또 직장에 가서는 누가 먼저 승진하느냐 누가 더 많은 연봉을 받느냐 사회적인 명예, 재력, 체력, 환경 이런 곳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경쟁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쟁의 문제는 사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서는 경쟁심이 없다면 생존력이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적인 사람들이 잘 생존할 뿐만 아니라 지나쳐서 투쟁적인 사람이 되어서 내가 누구랑 맞붙든지 난 이겨야 된다 뭐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맞붙는 상대가 부모이면 부모라도 내가 다 이겨야 돼요. 그 맞붙는 상대가 내 남편이나 아내면 품어주지를 않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은 당신에게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걸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세뇌시키고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심각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는 것은 당신이 지금 예수와 경쟁을 하려는 것이냐. 이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 크리스토와 경쟁을 하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않는가. 우리가 신앙인인데 이거 많이 합니다. 기도하면서 왜 주님이 모든 주도권을 다 가지셔야 됩니까? 맨날 모든 게 주님 뜻대로 돼야 되나요? 제 뜻대로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거 내가 중심이 되겠다고 싸우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 겸손히 배우겠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비난하고 공격하고 싸우고 다투려고 하잖아요. 도대체 오늘날 교회는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크리스찬들은 누구와 싸우고 경쟁하고 있는가? 세상의 악과 우리 내면의 이 죄악의 뿌리와 쓴뿌리와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과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인가? 자, 그래서 세례의 요한이 명쾌하게 답변을 해 준 게 우리에게 굉장히 고마운 것이죠. 27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 말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늘에서 주신 것. 하나님의 섭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아주 훌륭한 대답을 해주었어요. 요한이 아무리 대단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감독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독이 선수를 투입하고 내리는 건 결정하는 것이니까 난 순종하겠다. 그런 고백이죠. 요즘 한국도 미국도 프로야구를 무관중으로 진행하기 시작했잖아요. 제가 뭐 야구를 자주 보지는 않지만 야구를 보면서 제 관점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투수를 교체하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선발이든 개투든 마무리든 마운드에 딱 올라가는 순간 야구의 꽃이잖아요. 사실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가는 순간 일구 일구 전력을 다해서 책임감 있게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가 아무리 잘 던졌든 아무리 전력 투구를 했든 상관이 없어요. 감독이 교체 지시를 내리는 순간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 공을 손에서 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투수는 투구에 대한 책임을 질 뿐이지만 게임 전체에 대한 책임은 감독이 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개인의 인생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역사의 큰 그림을 책임지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큰 그림을 가지고 가시는 분이시잖아요. 개인의 영광이 중요합니까? 팀의 승리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팀의 승리가 중요한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맡겨주실 때 공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면서 몇 해까지는 던질 수 있게 해줄게 이런 약속이 없어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아직 손에 공이 있을 때 열심히 던지셔야 돼요. 그러나 갑자기 하나님이 마운드에서 내려가라고 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언제나 갑자기예요. 그리고 그날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한다면 순종하십시오. 이런 일들이 사역자에게나 아니면 직장인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육아에 전념하는 엄마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엄마들도 마운드에서 내려와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슬하에 있을 때 내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섭리적인 개념으로도 맞는 이야기죠. 제 제자가 제가 중학생 때부터 가르쳤던 제자가 자기 어린 아들이 얼마나 예쁜지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유치원 선생님이 매일 이상한 사진을 하나씩 찍어서 보낸대요. 그건 뭐냐면 그 중에 한 사진 하나를 보냈는데 자기 어린 아들이 최애 우산 요즘 비 많이 오잖아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우산이 있어 엄마도 안 씌워주는 우산을 유치원 여자친구에게 치워주는 모습을 그래서 제가 야 그건 애교다 그리고 그렇게 귀여울 때가 좋은 때야 얼마 안 있으면 네 아들이 품을 떠나서 날아갈 것이다 두 아들을 키운 아빠로서 여러분 엄마들이 육아에 전력 투구를 하는 거죠 전심전력 합니다 그러나 그날은 갑자기 옵니다 갑자기 멈춰야 할 날이 온다고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날 당황해 하시면 안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사춘기 자녀가 됐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내 품에 맡겨주셔서 하루 24시간 뭐 낯밤 없이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내려놓아야 될 때가 왔다는 뜻이잖아요 스스로 기도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야 돼요 요즘은 사춘기 자녀뿐만이 아니라 사춘기 자녀까지 결혼 안 하고 집에 있는 경우들 있잖아요 3, 40대가 됐는데도 결혼 안 하고 집에 같이 있는 자녀들 여러분 갈등하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집안에 있다고 해서 잔소리할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셨고 이제 내가 주님께 맡겨드려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고백을 한번 볼까요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은 바로 너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아 이거 얼마나 속 시원한 대답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내가 누가 아닌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하목사님 구주기가 다가오는데 생전에 하목사님이 교육자들 한 사람씩 만나서 대화하시면 당신은 단임 목사 은사 당신은 부목사 은사 행정 목사 은사 티칭 패스트 은사 당신은 티칭만 해 단임 목사는 안 돼 뭐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럼 부목사 입장에서 다 목사면 어느 타이밍에는 단임 목사를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왜 저는 안 됩니까 그리고 계속 가서 따지는 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이 다를 수 있어요 같다면 물론 굉장히 행복한 경우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아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려놔야 될 타이밍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결혼식으로 비유를 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당연하지 않아요 신부를 다른 사람이 체감 안 되잖아요 신랑 친구인 들러리는 곁에서 보면서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센터에 서서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신랑보다 더 빛이 나겠다 그러면 결혼식을 망치는 거잖아요 제가 주례를 하면서 결혼식장에 이렇게 둘러보면서 야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를 모르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 결혼식을 하면서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막 수십 명씩 사람들이 자리에서 뒤에 서서 결혼식 내내 떠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결혼식에 가나요 근데 가끔 또 이제 사회 친구를 사회자로 많이 세우잖아요 그럼 이제 하객들을 웃기려고 그날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에게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거나 막 얼차례를 주기도 하잖아요 뭐 그 정도는 그냥 애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봤던 최악의 케이스는 한 사람 축가를 하러 나왔는데 전 누군지도 몰랐어요 TV를 잘 안 보니까 근데 굉장히 유명한 아이돌 가수 인가 봐요 하객 중에 절반의 모든 여성들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순간 좀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노래를 한 두 소절 부르더니 가사를 다 제대로 외우지 않은 거예요 거의 절반 이상을 웅얼거렸어요 낯뜨거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 미안합니다 그래도 축복합니다 그러고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 팬들이 사진을 찍으니까 내가 다 일일이 가운데 서서 사진 찍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축가를 왜 하러 왔나요 누구를 빛내기 위해서 사나요 여러분 내 인생에 예수 크리스토가 빛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분은 옆에 밀어두고 내가 한가운데 센터에 서서 내가 사진 찍고 내가 빛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요한이 아주 명쾌하게 30절에 한마디로 정리를 했어요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흔쾌히 받아들여진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왜 주님만 흥해야 됩니까? 왜 저는 쇠해야 되나요? 저도 흥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기도생활, 신앙생활에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면 아직 이 고백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갈수록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이러한 흐름이 사람들의 내면의 심리에 전반적으로 전염되어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오늘날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이루고 있잖아요 이제 과학 문명이 더해 갈수록 이런 엔터테인먼트도 갈수록 심화될 것입니다 물론 인간을 정의할 때 인간을 유의적 존재라고 정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유튜브, SNS, 게임 엄청나게 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이 엔터테인먼트가 도대체 누구를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인가 엔터테인이라는 것은 즐겁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도대체 누구를 즐겁게 하는 것인가 정직하게 얘기하자면 나 자신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내 눈을 즐겁게 하고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컨텐츠 내 미각을 즐겁게 하고 내 육체의 오감을 즐겁게 해주는 컨텐츠 다 그거 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모두가 자기 만족을 위한 유의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정의한다면 극단적인 나르시시즘 철저한 자기의 타자를 어떤 대상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두셨던 동산의 이름이 뭔가요? 에덴이잖아요 에덴이라는 이름이 어원적으로 보면 딜라이트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의 동산 하나님은 우리가 슬픈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새드무비를 찍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해주기를 원하신다 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인가 삼위일체 안에서 충만히 누리는 자족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은 관계적인 기쁨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관계적인 기쁨을 추구하지 않으셨다면 왜 굳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창조해서 교제하자고 하셨겠어요? 왜 하나님이 관계적 기쁨을 누리는 분이 아니시라면 수천, 수만의 양과 소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만나자고 하시겠어요? 왜 아들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와 다시 돌아와 만나서 교제하자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성경 통독할 때마다 늘 드리는 레슨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로망, 창세기부터 게시록까지 하나님의 로망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게 마지막 게시록까지 나오잖아요 이게 천국입니다 이 천국의 기쁨, 천국의 기쁨은 내가 막 화려한 데 들어가서 내 인생이 찬란해지는 게 천국의 기쁨이 아니라 관계적인 기쁨의 맥시멈 최고치를 경험하는 것이 천국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죠 개명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제 문맥으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한 나의 기쁨이 되는 삶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온전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유안이 보여준 인생 그럼 구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물론 다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완성에 가까웠던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이잖아요 우리가 다윗을 예배자로 기억합니다 그럼 예배란 도대체 무엇인가? 예배란 월쉽, 월스쉽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자기애에 빠져있는 사람 극단적인 셀프 러브 자기애에 빠져있는 사람은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목동 다윗은 예배자가 되었고 최고로 찬란한 인생이었던 사올 왕은 예배자가 될 수 없었는가 자기애에 빠져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그런 한 측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만이 인도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인도자라는 표현을 쓴 것은 진실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 예배자만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인도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애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한 사람이 가장 가치로운 존재이신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최고의 존재 하나님께도 헌신하지 않는데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올은 예배자도 될 수 없었고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도 될 수 없었어요 이 시대를 보면서 두려운 것은 우리는 수많은 사올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정말 어려운 세상이 되었어요 개인적인 기호가 너무 세분화되다 보니까 너무나 섬세하고 델리키트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일치점을 찾기가 어렵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기 어려워요 싱글족들이 늘어가고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이혼율도 급증하고 이제는 결혼을 안 한 자녀들이 미혼이 아니라 비혼이라고 주장합니다 혐오와 증오 범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생명과 존재를 왜 허락하셨나요 목숨 걸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인생입니다 자아 실현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도덕책이나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소중한 생명과 인생을 엔터테인먼트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너무 스마트폰 많이 봐서 눈 다 버려있고 밤새 게임하고 밤새 유튜브하고 세상의 오락과 향락에 빠져서 살아가잖아요 물질에 빠져서 살아가고 명예에 빠져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또 정반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사랑받고 관심을 받는 데 있어서는 목숨을 거는 시대가 됐어요 관심병이라는 말이 나온 거 아세요? 이게 따져보니까 한 2세기 전에 나온 용어지만 최근에 이 관심병이라는 용어가 사회적인 이슈입니다 관종이라는 표현도 너무나 많이 쓰고요 내가 관심을 받을 수만 있다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거짓말도 불쌍하고 자기를 부풀리는 허세와 과시욕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통하면 억울한 거예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왜 우리는 21세기에 이 좋은 문명의 이기를 다 누리는 이 도시 문명의 총화로 살아가면서도 내면의 허기를 채우지 못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할까 여러분 어떻게 살면 될까요?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이타적으로 살면 될까요? 여러분 윤리도덕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윤리도덕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 사셔야만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내가 중심인가 타인이 중심인가 이런 일직선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대일 양육 받을 때 처음으로 배우는 게 뭔가요? 중심 대신 그리스도 중심 대신 그리스도 그거를 인정해야만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진도가 나가는 것이죠 갈라데아스 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된다면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를 비우는 거잖아요 이 시대의 문화와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엔터테인먼트 시대는 내가 중요하고 내가 센터고 나를 즐겁게 하는 시대라고요 근데 성경은 나를 비우고 그리스도로 채우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자기를 비우는 겸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즐겁게 하는 자장가를 불러달라는 자리가 아니에요 오늘날 예배는 그래 넌 괜찮아 넌 괜찮아 넌 훌륭해 넌 예뻐 심리학적 기독교로 전락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애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아니요 예배자의 성결 조건은 자기애가 아니라 겸손입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향유옥합도 깨뜨려 부어드릴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게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겸손의 미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데도 적용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만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전부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은 멋있게 하지만 그렇게 해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지만 다 모두가 자기애적인 사랑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커플들이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갈등과 다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참 정성껏 잘 키웠어요 한 세대 전 두 세대 전 부모님들은 거의 방목 수준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 둘을 낳아갖고 정성껏 키웁니까 그렇게 정성껏 키운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에게 왜 나중에 실망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누구보다 잘난 존재로 키우려고 했지 누구라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존재로 키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애적인 존재로 키웠지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존재로 키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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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누구보다 잘해야 돼 이렇게 키웠지 주님을 섬겨야 된다 사람을 섬겨야 된다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경쟁사회와 엔터테인먼트 세상은 인간을 자기 성취로 인한 자기 도치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반대로 그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자기 기만은 자기 절망으로 사람들을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연초에 한 수험생이 찾아왔어요 누군지 알려가지 마세요 근데 공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에요 자기 인생에 걸린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막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불안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집중이 안 되죠 집중이 안 되니까 시간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몇 달째 예배도 안 나가고 공부에만 매달리는데 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육아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는데 뭐가 그렇게 불안할까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이유, 시대적인 이유 다 들 수 있지만 정직하게 인정한다면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니까 붙잡고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고 진로가 안 열리고 결혼의 문제는 요원하고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학업과 사업과 결혼이 다 성공하면 왜 자만해지고 안일해질까요?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기 때문이에요 남의 결혼식에 와서 내가 한가운데 센터에서 사진 찍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참된 겸손이 있다면 겸손은 절대로 성공한다고 자기 도체에 빠지지도 않고 실패한다고 자기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항상 무게중심을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30절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표현한다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흥했다가 쇄하는 존재잖아요 젊은 날 한때 건강 자랑하는 거죠 머리가 팽팽 돈다고 지력도 자랑하고 여러가지 사회적인 경력 지위도 자랑하는 것이죠 세월이 지나면 다 하강 곡선을 그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상승곡선 구간에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숨차게 달리십시오 그러나 하강 구간에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또한 내려놓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방향 표지판입니다 제가 괄호치고 왜 방황이라고 썼냐면 타이핑을 하면 설교 준비를 하다가 방황이라고 잘못 쳤어요 근데 딱 보니까 맞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표지판이 뭐 하나요? 사거리에 사람들 눈에 잘 뜨게 높은 곳에 세워놓잖아요 동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면 이거 표지판 세워놓잖아요 여러분 나를 지나쳐서 목적지로 가라는 것입니다 제 앞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제가 가리키는 예수 크리스도에게로 가십시오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방향 표지판이 잘못 써져 있거나 꺾여 있거나 기울어져 있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보고 갔는데 못 찾았어요 다시 돌아와서 이게 내 앞에서 서성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을 방황하게 만드는 표지판인 것이죠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수 크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십니다 방향 표지판은 잘 보여야 합니다 내가 빛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빛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크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고백했던 사도가 올처럼 나는 새해도 좋습니다 주님이 흥하실 수만 있다면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하나님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고 나의 꿈을 실현하고 나의 계획을 성취하는 시대 한가운데서 역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시대를 일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영적 리더들로 키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해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우리 영혼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불안하고 우리가 왜 때로는 아니라고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며 인생을 살고 있는지 주님의 주대심을 온전히 선포하고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 인생이 성공할지라도 자만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 인생이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한 분을 주목할 것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한 분을 높여드릴 것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잘난 존재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존재로 키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크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키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는 주님 오늘날 교회가 성공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품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 번 이 한 주간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은 흥하소서 나는 주를 위해 열심히 빛을 내다가 빛이 발해도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